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대중재로 전환한 청주 떼재베 골프장에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감자와 증자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주주 비율이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박수범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중재로 전환한 떼재베 씨 씨는 KMH 악영그룹이 50.34%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합니다. 회원권을 팔지 않은 소액주주의 비율은 49.6%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지분은 사실상 50대 50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 6개월 사이에 5차례나 감자와 증자가 이루어지면서 이 비율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떼재베 씨 씨 임시주총에서는 33.27%의 감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는 돌연 700만 주를 증자했고 12월 27일에는 다시 80%를 감자했습니다. 올 1월에는 460만 주 유상증자 그리고 올 3월에는 다시 80만 주가 증자됩니다. 이렇게 5번의 감자와 증자가 반복된 결과 최대 주주의 지분은 90%를 넘어서고 소액주주의 지분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완전히 강취하는 거나 비슷해요. 이거를 감자 증가를 여러 번 해버리면 결국은 이 회사에 대한 돈이 있거나 또는 이 회사를 갖고 싶은 욕심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점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늘어나고 소액주주의는 점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소액주주들은 1차 감자가 의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떼재베 골프장 측에서는 감자와 증자를 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회사 규모가 지금 한두 푼짜리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거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승금 범위 내에서 또 모든 주주들에게 적법하게 이사회를 거쳐서 주주총회를 한다는 안내문까지 그런 다음에 주주총회를 했던 것입니다. 5차례 반복된 감자와 증자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꼼수인지 아니면 골프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CJB 뉴스 박수범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막제공 배달의민족